아 길다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라는 곡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듣고 온 노래는요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문수 PD님이 생각나네요 CP님이신가요? 이름을 바꾸셨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축하드립니다 오늘 일본 명상 개들의 월월월 이런 뜻에 담긴 이야기로 함께 해봤는데요 저도 그렇고 개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목소리만 듣고도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알아요 저는 최근에 들어온 행운이라는 친구가 자꾸 이렇게 하면 놀아달라는 뜻이고 딱 두 번 지려요 개는 집에 들어갈 때 문앞에서 이렇게 하면 지가 인형 갖고 와서 앞에서 놀아달라고 난리가 나고요 또 한 친구 사랑이라는 친구는 고양이처럼 약간 조용하게 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밥을 달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강아지들이 목소리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배고프면 밥그릇을 긁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얼마 전에 배고프다고 티내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쫓고 사랑의 행운이 우리 모두 생년석이 잘 크길 바라면서 열심히 키우고 있으니까 전국에 계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반려동물 함께 해주시는 애완인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분도 애완견을 또 살려다가 제가 얘기해가지고 입양을 했어요 흰색 푸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뮤지컬이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오지은의 익숙한 새벽 3시라는 곡 준비했고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이제 저도 집으로 갈 거예요 우리 내일도 새벽 2시에 같이 놀게요 그럼 안녕입니다